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입니다. 오고돈 시장 관련해서 온브리핑 발표하겠습니다. 오고돈 시장의 성추행과 사진사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고 본인들부터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현직 광역단체장이 자신의 입으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진사퇴하는 보고도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고돈 부산시장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인사들의 성관련 문제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물론 최근에는 여성 비하와 욕설이 난무한 팟캐스트에 참여한 김남국 당선자까지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시장도 불과 6개월 전에 또 다른 미투 의혹이 불거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오 시장은 소도우술 가짜뉴스라고 항변했지만 차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성추행 이후 오 시장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지난달 시청의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서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회의를 시도한 것도 모잘라 자진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그러한 파렴치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 계산에 이용하고 끝까지 부산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려 한 행위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이어 오 시장의 비행과 불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시민과 온 국민에게 떠안게 되었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끝날 일도 아닙니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법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 운운하기 전에 우선 본인들 먼저 바라보십시오. 염치 좀 있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치 좀 있으십시오. 염치 타블릿